자 천우맥님이 1인으로 깨주신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와 와 와 이게 가능한가 1인 깨는게 모르고 혼자 입장에서 1툰 날렸어요 제발 한번에 깨, 깨, 깨 해주세요 제발 소원입니다 일단 2패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발판 피하는거 제발 깨주세요 선생님 천우맥님 신이시여 아 1인큐로 그냥 깨시나보네 제발요 제발요 쉽게 깨시나보다 제발 8차가자아 눈뜨자마자 지금 8차캐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아 불 나오는 데가 있던데 그것만 깨면은 쉬운거 같은데 제발 제발 아 공식이 있나 아 시기 막기 오 오 오예 오예스 이것만 잡으면 끝인가 적등 긴 거 같은데 어 reflecting 철쇠 100m Stream cheesecake 제발 요게임 끝 아냐 우후 t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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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wl 감사합니다 형님 그냥 싹 쉽게 깨시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1년 걸렸어요 8차 8차 됐다 하루만에 다 모아서 쿨하게 가셨습니다 가자 아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번쩍할 때마다 한걸음씩 가면 되는거구나 물론 처음하면 어렵겠지만 덕분입니다 아 이거 8차 멘트 뜨는거 아 1년 걸렸습니다 진짜 저처럼 이런 라이트 유저에게는 라이트 아저씨한테는 천재 8차 승급 됐나 와 8차 멘트 뜨는거 찍어야되는데 천재님 더이상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8차를 찍으면 저의 목표는 8차였습니다 오늘 뭐야 그 단서를 레이드 추가권 10개 있었는데 6개 쓰고 3장을 다 먹었습니다 운 좋았죠 수룡을 3번만에 먹고 화룡은 한 번에 나왔고 흑룡장이 4번인가 5번에 나왔습니다 흑룡장이랑 딴거 깨주실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이디를 다 메모를 못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입장 하면서 같이 깨주셨거든요 수십 명 되시는 거 같은데 진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예스 멘트 떴나? 아 이건 스크린샷 찍어줘야지 오 예스 끝이야? 와 드디어 성원 달았습니다 투력도 6만 됐네요 와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저희같은 라이트 유저분들에게는 진짜 어렵다는 거 이거 그죠 사냥을 그냥 쎄빠지게 해야 된다는 거 와 아무튼 도와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바리니분들을 열심히 돕는 8차 승급 퀘스트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돕는 그런 아재가 되겠습니다 오 예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낮 1시라 사람이 많이 없으실 텐데 성원하고 세계우도 써주시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민들의 주술사 서민들 유저분들의 희망이 되고자 좋은 템이 아니어도 8차를 찍을 수 있다는 막 이런 거 끼고 8차 했어요 백기린에다가 아 이런 거 끼고도 가능하다는 18k 요강으로 8차를 찍는 그런 어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그런 유저죠 형님들도 돈 많이 안 써도 8차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지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꾸준함이 뿐이 없죠 꾸준함으로 직장인분들이 뭐 꾸준함 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뭐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팍팍 쓰기에도 팍팍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죠 재미를 본인이 주어진 장비와 돈 안에서 재밌게 즐기시길 야 많이 해주셨네요 얇고 길게 자사 덕분이에요 사실 자사 나온 게 큰 거 같아요 자사를 꾸준히 돌리다 보니까 느리지만 언젠가 랩업이 되고 실현도 근근히 하고요 그죠 자사가 큰 거 같아요 3000조씩 매일 하고 안시성 하니까 언젠간 되는 거죠 언젠간 아무튼 와 이렇게 또 축하한다고 3개호 써주실 줄은 몰랐는데 낮 시간대라 사람도 없을 줄 알고 근데 사람이 많네요 은근히 바람 유저가 많아 지금 제가 랭킹이 500위 정도였는데 8차 한다고 어영부영 하는 동안 650위까지 밀려난 걸 보니 그러면 그 600명은 게임을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죠 8차 이상인데 그러면 바람이 유저가 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주술사 유저가 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장비가 엄청 비싸진 걸 보면은 주술사 장비가 무지 비싸거든요 지금 실지창이 가격이 막 이래요 순정이 4천이고 적화혈봉 기본이 14억 14억 7천 이거는 기특이 좋은 거긴 하네요 그죠 용랑도 마찬가지 15억이에요 와 37억짜리 장난 아니죠 화농천봉도 1억 8천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2억이고요 다 2배 이상 뛰었어요 주술사 템이 제가 하도 주술사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주술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영상 빨리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8차 도와주시고 축하해주신 형님들 서민 유저분들도 저처럼 잔잔바리로 하면서 8차까지 꼭 오시길 바랄게요 접지 말고 하면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